인터넷 가입하면 60만원 준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 인터넷 가입 업체 잘못 선택했다가 형부가 되었다 어머! 아정당 몰라? 인터넷 가입은 정당하게 아정당에서 했어야지 만족률 높은 고객 쿠기만 봐도 믿음이 가니까 설치 당일 입금,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쿠기 인터넷 가입하면 준다던 현금 못 받아 흑우대지 마시고 아정당에서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